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그러한 쪽으로 내게 된다 다음 주에 만나요. I'm reconfort해 I'm reconfort해 회사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쪽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 전화기 비싸 왜 떠나가 있다 멀리 오십 manual 안상 1 1 1 1 2 1 2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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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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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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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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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이 폐에 도와드려야 됐어 이거 저ily는